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망이라며 저루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야. 내 명령에 복종해. 군단을 데리고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 가라. 아몬을 찾아. 그가 다시 군단을 노예로 부리기 전에 그를 파괴해라. 알겠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정수, 이곳보다 좋음. 생물체 아바투르, 군단에서 가장 쓸모있는 부분. 테란 주 군락지. 정수의 다양성, 눈에 띄게 떨어짐. 테란, 서로 너무 유사함. 열성 형질의 대물림. 암울함. 테란, 서로... 울트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코랄에서 자취령 실험실 발견. 울트라리스크 실험 중. 연구실험체로 적공격 가능. 자취령 외계연구시설, 매티스. 내부에 적의 있음. 포획 가능. 사용 가능. 시설에 직접 들어갈 순 없어도, 거기 있는 표본을 이용해 공격할 순 있을 거야. 울트라리스크야. 이 녀석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지. 잘 들어라, 울트라리스크. 거길 빠져나와 입구까지 와라. 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모조리 죽여라. not planet super gun. 2-4-4-2-4-4-3-4-2-4-5-5-2. 스틱 상FA 터라 저 제어 장치를 파괴하고, 울트라리스 그리프소 독성 화합물 살포 엄청난 독성 울트라리스크 유전자와 결합 독성 변종 맹독성 폭발 물질 분출 대상 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준 군 생활 완전 꺼였네 이 시설에 있는 적들은 싹 쓸어버려 지 활용한 세계입니다 두가지로 경험한iance이 없으면 ! 아이고, 여기가 더 나왔던 것이라고 할 것 같아요 도움말 일으키니까 이 시설은 전문 지 associates 이 시설을 생겼면 이 시설에는 상하, 인도 타임에 부추지 않으면 이 시설을은 잡고 있는 건가? 뱃뱃뱃뱃뱃.. 폭발 무늬 있습니다 아우구스트그라드 외곽 군관사, 보급기지, 시설을 파괴해야 함. 내부에서 협력 핵무기 생산. 자치량 병력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 전진해서 경로를 확보해라. 울트라 리스크가 온다! 핵미사일을 발사해라! 당장! 에페야, 핵미사일이 아직 실험 단계나 무슨 일이 생길지 저희도 모릅니다. 빌어먹을 미사일을 발사해! 당장! 비해 분석 중 울트라 리스크 방사능 화물에 감염 방사능을 활용해! 쇠퇴한 진화 개통과 결합 울트라 리스크 변종 토라스크 죽은 조직 재생 생명체 되살아남 계속 밀어붙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계속 밀어붙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저 괴물들을 박살내버려! 다 날려버리라고! 죽으면 꽃이 형성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났잖아! 젠장 말도 안 돼!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필요하다면 이 도시를 방사능 폐허로 만들 수도 있어!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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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설 파괴. 실험 핵무기 더 이상 생산 불가. 울트라리스크 유전자 준비. 진화 구덩이로 귀환. 유전자 결함 준비. 정 대기 중. 진화 완료. 진화 구덩이로 귀환. 진화 구덩이로 귀환. 진화 구덩이로 귀환. 진화 구덩이 제일 큰 중. 진화 구덩이를 지닌 바로 귀환. 진화 구덩이 정말 없어 ineffective. 감사합니다.